짠 이야~~ 엄청 커 랍스터 선반 해물찜 씻은거? 안 씻은거? 세척끝 랍스터 커요 커요 문화 두껍도 넣어주고 20분 색깔 미쳤다 랍스터 문화 끝 삼발소스 삼발소스를 이용한 해물찜 소스 4스푼 하나 둘 셋 넷 설탕 고춧가루 간장 고추장 새우 분말 소스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스 소스 오징어 오징어가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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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يا lait 오징어 랍스터 와우 산발송 랍스터 산발 해물찜 완성!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산발소스를 이용한 해물찜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랍스터 자태 보세요 옆에는 문어 있구요 그리고 이쪽은 버섯들 준비를 했구요 죽은 오징어와 새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는 주먹밥도 깔아놨습니다 그럼 먼저 콜라부터 딸고 갈까요? 콜라 얼음컵 콜라 바로 레몬 상큼한 레몬 콜라 장갑 창작 꼬질다 꽂아놨어요 빼가지고 문어 다리 문어 다리 소스 미쳤어 그래도 같이 빼내야겠다 소스 대박이야 소스 완전 잘어울려 문어 어렁뚱한 거 미쳤다 전복 진짜 커 소스 와 와 일단 오징어 오징어가 구워서 그런지 더 탱글탱글해 앞으로는 구워야되겠다 소스 소스를 좀 묻혀가지고 팽이버섯 팽이버섯 소스 샧가루 그리고 했어요 접시 오징어가 오징어 오징어 새송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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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에 수분이 나와서 더 맛있어 망가닭버섯 버섯 진짜 맛있는데? 다음은 랍스터 여기에 꼬리가 숨겨져있지롱 짜잔 진짜 크죠? 자 보여드릴게요 엄청 커 엄청 커 미쳤다 이거 우와 다리봐 뽑혀라 완전 잘 익었어 맛있다 새송이버섯 흠 진짜 맛있네요 흠 흠 흠 흠 흠 너무 맛있다 이거 새우 발라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와 문어 문어 아 전복 앞접시 소스 진짜 맛있다 소스 진짜 맛있다 망가닥 미안해요 음 너무 컸나봐 웃겨 아무일 없던 듯이 장갑장착 오늘 이렇게 삼발소스를 이용해서 해물찜을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소스 미쳤습니다 인도네시아 소스로 알고있었는데 와 간은 아주 딱맞아요 한번 사서 만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강축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막 입에 묻힌거는 좀 잊어주세요 사랑합니다 고소해볼까요? 고소해 고소해 고소해